볼 게 없는 게 아니라 볼 게 없는 골목을 걸어가서 그런 거지. 갑자기 이런 멋있는 생경이 나왔어. 압도적이야. 왜 이렇게 멋있지? 이 구도 화면. 이게 그 유명한 수로. 옛날에 만들어진 수로. 대체 근데 이게 뭘 하는 역할인지 모르겠어. 이렇게. 갑자기 멋있는 게 나왔어. 저기 광장에선 공연하고. 맛있습니다. 광장으로 가볼게요. 우와. 이거 무슨 무슨 오케스트라야 뭐야 갑자기. 길거리에서 이런 거 고퀄리티 공연. 아 어제 마드리드도 그렇고. 진짜 여기는 머스킹이 너무 고퀄리티예요. 막 가이올린, 첼로 막 그런 거. 오중주로 막 연주하더라고요. 아 이래서 유럽을 안 좋아할 수가 없지. 멋있다 여기. 진짜 나영이 별로일 줄 알았는데. 모든 도시가 다 매력이 있어요. 내려가 볼게요. 너무 이 도시랑 잘 어울려. 너무 고퀄리티 공연. 소름 돋았어요. 지금 다. 오 소름 돋아 소름 돋아. 이 옛날의 모습을 간직한 이 올드타운에. 이렇게. 아까 그 잔잔한 음악이 나오니까 막. 중세 시대에 너무 돌아간 느낌. 나 혼자 막 중세 시대 타임머신 타고. 도착했어. 너무 멋있다. 이런 배경으로 이런 음악을 진짜 들을 수가 있다. 진짜 난 정말. 오늘 행운이다.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이런 공연이 있는 거죠. 미쳤다 미쳤다. 미쳤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옛날부터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이 배경도 멋있는데 음악도 너무 선곡도 너무 좋고 이거 끝났어? 앵콜 앵콜 뭔 일이네 이 골목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뭔 일이야 멋있다 투어리스트 정보를 얻으러 먼저 투어리스트 센터를 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